정답! 미래에 이런 식으로 미랬어? 안녕하십니까! 멸사의 건강을 90세까지 오늘도 함께하는 김동현의 받고 싶은 홈드! 오늘은 남자들의 힘! 남자들의 스테미너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남자분들을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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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왕으로 동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정! 정정! 물론 타고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타고나는 분도 있어요. 인정을 줘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분을 강화시키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강화시키기 바랍니다. 아직도 지속력을 밀리지 않는 남자들은 스키님과 체역을 할 수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거두절미 못드시지 않죠? 거두절미! 불경부하지 말고!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배우면 괜찮아?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아? 강해? 네! 하하하하! 자! 다음 시험하겠습니다. 일조로! 자! 한 명이 누워서 다리를 잡다 붙여서 최대한 가까이! 힙에 가까이 대주고 가만히 편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동료나 친구,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도와줄 수 있죠? 자! 무릎을 지그시 둘러줍니다. 그렇죠? 너무 세게 밀어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적당하게 서로 조율하면서, 적당하게 힘을 주면서, 최대한 힘을 썼구나 하면 살짝 힘을 빼주면서, 뭐 할 때까지 쭉! 우아악! 오케이! 하고 천천히 이거 뒤로 내려주고, 손을 팔 펴주시고, 네, 뒤중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와! 전화하면 보통 한 30개씩 하는데, 10개씩 해보겠습니다. 10개씩? 5세트 하루에 5세트씩! 레비! 시작! 너무 쉬운 모양 안 되죠? 아! 하나! 2! Dah Prev! 뭐색 몇 시 광 spacavior 돼? 지금 저렇게? 안보화되게! 애덨 아유! 아유! 야유! 에디 handle! 다섯! 몇 자리에 맞을것 같아요? 여섯! 어wer! 매척. 여러분도 같이 와 보이시죠! 1%. 철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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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변동훈! 천천히 연주하세요. 지금 같이 하는 겁니다. 보시는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10개씩! 그대로 준비 시작 상대가 너무 차다! 그럼 주먹을 쥐고 손가락을 펴서 요거를 눌러주세요 설명하겠습니다. 가부터 시작! 이렇게 했죠? 이렇게!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했죠? 이렇게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와! 주관님은 제 앞으로 되게 대충 하네요. 오늘은 비글 싫어하네요. 백골로 한 1시간에 제가 좀 야간을 받아서 사실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감사드렸습니다. 그걸 왜 다 보시죠? 동의니까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다 합니다. 제대로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뭐 시간 제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랑 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대로! 이렇게! 철수! 지도 감사합니다! 다릅니다. 저는 주관장님 올라오면 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왜 왕인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해배우실 수 있을 때 해배우실 수 있을 때 ״ 제이팜이 안녕하세요. 빨리하세요. 저기에 맘이 돼요. 자, 빨리하세요. 아니, 아니, 손으로 가만히게.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이고! 아이씨, 못많아요. 진짜 너무 세부다. 아! 와! 좋나.. 매니야! 고마워! 와 대체 끝마! 매리야! 움직여!! 고생하자! 아! 고생하자! 와! 아 왜 이렇게? 오! 축하해보 Param. 와! 오! 오! 몇 개셨어요? 네.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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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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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같이 하고 계시죠? 저희가 지금 운동하면서 수다 떠는게 아니고 중간에 계속 멀쩡을 할 수 없어요 저희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하시는 겁니다 안녕히 가세요 미래의 일환식으로 인해서 사랑은 나의 영이다! 자스트로 시작 슌트 1-2-3-2 자, 여러분 다음 주에 계시죠? 정말 파이트들만이 비기였는데 제가 고개하는 겁니다. 같이 하셔서 정말 다운 남자 되십시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계십시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계십시오. 여러분 3세트씩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강조수 잘하는데 저희는 100% 눌러주다보니까 3세트만 충분해요. 파악 후에 3세트씩 많으시죠. 일단 오케이? 예. 네. 최대한 제대로. 이제 마지막이라도. 진짜 세게 해주시죠. 내 눈이 갈게 해주시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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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here we go 자 10개의 시험을 했습니까? 다 했을때는 이제 갑작 가볍게 스트레칭을 보내주세요 골반 골반을 뚫고 벌려서 어깨를 넣어주세요 몸이 여기 힘이 모이는 느낌입니다. 단전을, 단전이 좋게 됐어요. 시작! 남자들의 스테미너를 강화시킬 수 있는 홈트레이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 무릎. 1부에요. 그래서 안쪽 부윙을 전문용으로 있죠? 네, 전립선. 전립선 부윙이 아니고, 여기는 호팡. 호팡. 네, 좋지? 장막이 나가죠? 전문적으로 안쪽 부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프라임을 축구할 때 손을 쫄라서 가느냐고, 여기는 호텔으로. 그래서 오늘 좋아했고, 자, 지금까지 매미김비, 몇살이 넘어, 브이케까지. 김동현의 하루식품 홈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것도될 수는ругое. 그 museum은 선물을 컨트롤에 отв את 수 있는 영상 위에 데이기 마댄 debr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